The best one! GSTV! GS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동뮤지션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곡은 200%라는 곡과 어른들이라는 곡인데요 200%는 달달한 사랑이야기를 다룬거고 어른들은 발음이 비슷하니까 어른들을 어른들에 비류해서 약간 차가운 어른들의 이야기를 담은? 좀 더 녹아졌으면 좋겠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주가 추측 MUST BE LLV E E VIPERES IN YOUR OFFEND 맞았어? 맞았어? 아니! 어쨌든 이런 겁니다. 앞으로 활동 계획은? 앞으로 활동 계획은요? 언제까지나 어떤 장르의 노래를 하던 간에 순수한 노래를 하고 싶고요. 계속 이 모습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악동뮤지션이었습니다. 사실은 난 널 좋아하는데 모든 걸 담은 이 눈빛이 거지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GSTV GST25에서 함께하세요. I love GST25 I love GSTV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강해 있는 내 얼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